제가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. 선생님들이 워낙 진지하신 분들이야. 다. 공부 잘했고. 그래서 진지의 쪽으로는 얼마든지 가도 재미로는 못가. 근데 유튜브 영상 6천개인데 조회수가 200만밖에 안돼. 200만 많은 거 아니에요. 신부가 드레스 입고 결혼시장에서 춤춤은 200만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돼. 재미가 없으면. 지금 애들은 아예 재미로 가버리는 거지. 지금 코드가 그런데.